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야 나 리사 아 박채영 리사랑 맨날 싸우는 이유는? 아 쟤 막 말싶고 막 나한테 너무 멋있는 척하고 막 말하니까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리사랑 저랑 쌍둥이 티셔츠인데 이게 뒤에 이렇게 메세지가 girl gang 이라고 그리고 근데 제가 원래 갱 하려고 했었는데 채영이가 뺏어갔어요. 아니 내가 샀으니까 내 선택권 아니겠니? 아니야 저 양궁하고 싶었어요 근데 너 양궁 갔다 올 거야? 그럼 둘이 갔다 오면 되겠네. 타블바 잠깐만 둘봐! 너 진짜 샀어. 나 송홍신어 해. 사라인 아 너무해. 너무해. 왕 미인 미쳤어 진짜 어떡해? 이 바닥 어떡해? 리싸 우리 망했어 우리.. 우리라니 너 망했어 나 망했어 야 그거 내가 사왔는데 왜 니가 먹어? 아 내가 먹으려고 했어 리싸! 저 진짜 놀랬어요 여기다 빠트리려고 리싸가 아쉽건 더 세게 해야 됐었는데 우리 뭐지? 우리 좀 툭툭툭툭 아 진짜 세게 때렸어 갑자기 리싸가 채영이의 땀을 때렸어요 너무 귀여워 꼬집는 척 귀엽다고 이렇게 막 볼을 꼬집는 척 하면서 갑자기 땀을 세게 때렸어 리싸가 채영이의 땀을 때렸어요 너무 귀여워 꼬집는 척 꼬집는 척 꼬집는 척 꼬집는 척 꼬집는 척 꼬집는 척